2001년 겨울 올해의 베스트 추리소설 현정 작가의 가면 유희 녹록해진 속살을 타고 온 비린 감귤 냄새에 문득 잠이 깼다. 내가 아는 한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런 향기. 백번 짐작이 가구도 남았다. 장민규가 온 것이다. 이웃 아파트에 사는 그는 일요일 아침이면 공원 산책로에서 바람을 쐬다 종종 갓 구워낸 바게트를 사들고 내 아파트까지 찾아오곤 했다. 사실 눈꺼풀에 달라붙은 감미로운 아침 햇살을 뿌리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일요일 아침에 방문객은 세상 몰라라 잠든 애인을 위한답시고 고작 철진한 로그막이 요동하는 이어폰에나 귀를 달래고 있을 것이 뻔했다. 청승스런 몰골이 눈에 밟혀 그만 눈을 떴다. 한데 헛것을 본 것일까? 응당 있어야 할 장민규는 보이지 않고 웬 낯선 중년 남자의 모습만 눈에 들어왔다. 몸집이 황소처럼 큰 사내가 바로 내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게 아닌가? 와이셔츠와 바지를 그대로 입은 채로. 본능적으로 방 안을 살폈다. 손때가 묻은 핑크색 소파. 낡은 무늬목 식탁. 또한 그 위에 놓인 손잡이가 진주로 장식된 물주전자와 컵. 내 집이 분명했다. 후다닥 몸을 일으켜 슬립 위에 가운을 걸쳤다. 강도일까? 아닐 것이다. 강도라면 귀중품을 찾아내려고 여기저기 뒤진 흔적이 있거나 진작에 자는 사람을 깨워 흉기를 들이댔을 터였다. 그렇다면 이 자는 누구?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흉악한 인상은 아니었다. 옷차림도 제법 반듯했다. 와이셔츠는 유명 브랜드로 알뜰주브라면 백화점이 세일에나 들어가야 겨우 하나 장만할 수 있는 고가품이었다. 양말도 양복 바지와 색깔이 딱 들어맞았다. 깔끔한 성격의 사람 같았다. 면도를 깨끗이 해서 턱은 윤기가 흘렀고 손톱도 때 하나 없이 말끔했다. 어깨는 떨어져 내린 비듬으로 수북하고 코털은 버젓이 삐죽 나와 있고 대담하게도 검정 구두에 흰 양말이 신겨진 남자들이 세상에는 허다했다. 그에 비하면 이 자는 얼마나 산뜻한가 약간의 알코올 냄새만 나지 않았다면 좀 더 후한 점수를 줬을 테지만 희한한 일이었다. 무단으로 침입한 낯선 남자를 보면서 기겁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잠든 남자의 용모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니. 그러나 곤히 잠든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눈녹듯 사라져버렸다. 제 집인 양 고라떨어진 판국에 설마 무슨 악의가 있으려고. 그래도 혹시 모를 일이라 부엌에서 삼중바닥 프라이팬을 가져와 한 손에 쥐고 남자를 흔들어 깨웠다. 혼자 해결하는 게 상책일 듯 싶었다. 괜히 장민규를 불렀다가는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남자가 부스스 눈을 떴다. 처음에 그는 물 좀 갖다줘 하더니 곧 정색을 하고 일어나 앉았다. 아마도 아는 여자인 줄 알고 그랬다가 눈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잔뜩 놀라는 눈치였다. 그것으로 프라이팬은 필요 없을 듯 했다. 누... 누구요? 그러는 댁은 누구시죠? 그러자 남자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넉나간 얼굴이 되어 자기 이마를 한 대 쳤다. 그리고는 벗어놓은 양복 저고리를 들고 허둥지둥 문 밖으로 빠져나갔다. 강도나 정신병자는 아닌 듯 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남의 집에 들어와 버젓이 고라떨어지고는 깨우니 토끼 눈을 하고 뛰쳐나간 것일까? 혹시 자기 집으로 착각한 거? 갑작스런 갈증에 물을 마실 때였다. 어젯밤이 일이 떠오르면서 가능성이 점차 확신으로 변해갔다. 직장 동료들과 어울려 놀다 집으로 돌아온 시각이 열두시경이었다. 마침 아파트 단지가 단전 상태라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아 8층까지 걸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는 대강 씻고 물을 마신 뒤 침대에 쓰러진 게 전부였다. 문제는 작동하지 않는 엘리베이터와 술이었다. 그것은 비단 나에게만 닥친 부르는 아니었으리라. 1, 2호 라인의 고층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비슷한 시각에 도착한 사람들이 더 있었을 테고 역시 지친 몸을 끌고 계단을 밟아 오르는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혹 그 중에 유독 술에 취해 정신을 가누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7층이나 9층에 살고 있는 자라면 사실 추리라기보다는 억측에 가까웠다. 묘하게도 한 가지 결정타가 실내 공기의 흐름을 따라 떠돌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건 향수 냄새였다. 언젠가 출근을 하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9층에서 머문 엘리베이터가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고 있었다. 막 짜증이 나려고 하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곧 문이 열렸다. 그 안엔 언뜻 보아 잘 차려입은 신사가 있었는데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 산해를 돌아보려니 어쩐지 쑥스러워진 탓이었다. 한 가지 분명히 전해오는 건 은은한 향기였다. 뭐랄까 마치 그건 편서풍을 타고 머나먼 남쪽 지방으로부터 불어오는 향기 같았다. 풋풋한 귤 냄새에 짭조름한 태평양의 소금길을 담고 있는 아무튼 향기에 반해 멍하니 서 있는데 1층에 다다르고서 문이 열렸다. 그는 지하층으로 내려가 버렸고 글쎄 내가 사춘기 소녀였다면 그 이후로 그를 사랑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애석하게도 난 사춘기 소녀가 아니라 재빨리 현실을 파악하는 20대 후반의 예비 아줌마였다. 내 것이 아니라면 신경을 꺼버리는 아주 이기적인 퇴근 후 곧장 백화점으로 달려가 마약견 마냥 온 화장품 코너를 뒤져 마침내 그 향수를 찾아냈다. 인연 넘버 투 당장 장민규를 불러내 선사 그것으로 만족 끝이었다.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면 향기에 부가 되는 그 사람의 채취였다. 엄밀히 말하자면 남자의 향기와 장민규의 향기는 완전히 똑같을 순 없었다는 것. 일요일 아침 나의 실내를 떠도는 향기는 분명 9층 남자의 것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있었다. 이곳 아파트 현관문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리는데 그는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왔을까 밖으로 나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있을 때였다. 생년월일인 7326에서 끝자리만 다른 7329 먼저 샵표를 누르고 7329 그리고 다시 샵 버튼 아래에 있는 작은 회전장치를 오른쪽으로 돌렸다. 찰칵! 잠금이 해제되는 순간 마침 안쪽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후다닥 문을 열고 들어가 전화를 받았다. 엉뚱하게도 상대는 땅이 꺼져라 긴 한숨부터 내쉬었다. 누구세요? 완전히 듣기만 해. 응? 말만 잘 들으면 네 서방은 다치지 않아. 콧먹을 필요 없어. 물건만 확실히 챙겨오면 돼. 잘 들어. 집 앞에 백화점 있지? 거기 쥐하에 가면 물품 보관함이 있어. 거기다 네 속옷 열 장만 넣어둬. 위에 거 말고 아래 걸로. 끝나면 열쇠는 1층 안내데스크에 맡겨 정문에서 눈웃음치는 애 말고 후문의 깜씨한테. 시간은 6시 전까지. 확실해. 여차하면 네 서방 비싼 양복 구뎌지는 수가 있다. 그럼 알아들었을 테니 이만 줄이지. 잠깐 참고로 신고는 죽음이야. 하 알아들었지. 오 근데 이 와이셔츠 때깔 한번 죽이네. 사자 마케라. 하하하 이런데 핏물 따위가 튀겨서야 되겠어. 또다시 긴 한숨 이어서 끊기는 전화 일요일 아침부터 순환의 연속이었다. 그나마도 상대가 먼저 전화를 끊은 게 천만다행이었다. 하마터면 내가 먼저 발끈해서 한바탕 험한 말들이 오고 갔을지 몰랐다. 아마도 패티시즘인가 뭔가에 도취된 미치광이었으리라. 얼간이. 이왕 장난을 칠 바엔 표적이나 제대로 골랐어야지. 평소에도 여간에선 양복을 입지 않는 장민규였다. 하물며 일요일 꼭두새벽부터. 어불성설. 게다가 사오십대 아저씨들이나 주로 입는 사자 마크 브랜드라니. 역시 장민규일 리 없었다. 물론 확인사살도 가능한 일. 당장 전화를 걸어보았다. 여보세요. 자기 혹시 납치됐어? 뭐? 혹시 지금 납치 같은 거 당했냐고. 무슨 소리야? 알았어. 끊어. 미친 짓이었다. 속으로나마 사이코를 깔아뭉개려다 되려 사이코의 망령된 장난에 놀아나고 말았다. 사이코는 사이코를 낳는다? 어쩌면 이런 교묘한 전염성에 의해 세상은 사이코들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기분 전환이 필요했다. 사납게 흩어진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는 휴식이. 오랜만에 야외로 드라이브를 나가는 것도 방법일 듯 싶었다.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누그러지면서 덜컥 옷장부터 열었다. 에메랄드빛 투피스가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옷을 집어드는 순간 또다시 정체무를 공포가 심연으로부터 일어났다. 떠오르는 기억. 구측 남자의 에메랄드빛 와이셔츠는 분명 작은 사자문양이 가슴에 새겨져 있었다. 일요일 아침에 일어난 두 사건을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 그건 분명히 에메랄드빛 와이셔츠였다. 일상이라는 형식에 비춰볼 때 두 사건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더군다나 그런 불운이 한 사람에게 연이어 발생한다는 건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두 사건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하나로 묶는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양자가 결국 하나의 사건이라면? 즉,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고요한 일요일 아침부터 우연히 잇따라 날아든 게 아니라 어쩌면 보이지 않는 어떤 필연이 이미 작용하고 있었던 거라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했다. 하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사건을 조작했다. 둘, 그는 놀랍게도 이미 사건 속에 있었다. 바로 구측 남자. 단, 후자의 경우 왜 그가 곧바로 속옷을 훔쳐내 달아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었다. 단지 속옷이 목적이었다면 왜 당장 빠져나가기는커녕 되레 고라떨어져 버렸으며 어찌하여 일부러 자작극까지 꾸며내 납치범과 인질, 1인 2역을 도맡아 괜한 고생을 자초한 것일까. 앞뒤가 맞질 않았다. 결국 전자에게로 환원되는 혐의. 애초에 괴한은 남자친구를 담보로 내 속옷을 수중에 넣으려는 꿍꿍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 중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다. 우습게도 구측 남자를 내 남자친구로 파악한 것. 단, 경위는 모호하다. 구측 남자가 내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놈은 운이 나쁘다. 그는 자신이 퍼부은 으름장이 얼마나 희극적인 것인지 알지 못하기에. 하지만 그런 찰나의 웃음에 주의를 뺏기고 나면 알맹이는 사라져버린다. 무엇이 놈이 원하는 것인가. 그건 오직 환상일 뿐. 거기엔 단지 미지의 욕망만이 있을 뿐이다. 또한 그것은 설령 내가 놈을 잡아낸다 해서 양상이 뒤바뀔 문제는 더욱 아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 마법을 걸어놓은 비둘기와 같다. 즉, 이해되건 이해되지 않건, 혹은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그런 문제와는 엄연히 차원이 다른 것이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나의 관심사는 비이성에 둘러싸인 그의 욕망에 있지 않았다. 시위는 오히려 반대로 나 자신에게로 당겨졌다. 그건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는 맹수의 두 눈처럼 먹이의 미세한 동작 하나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며 떨고 있었다. 먹이 쪽에서도 공기의 흐름으로 활의 진동을 느낀다. 순간 본능은 그것이 죽음의 예고편임을 알려주었다. 이제 삶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은 곧 죽음의 전주곡이 되어 육체의 건반을 두들겨 댈 것이다.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 탁자 위에 물주전자와 컵처럼 말이다. 바보처럼 운명에 즈음하여 사실을 깨닫고 만다. 나는 장민규를 사랑했다. 그는 거의 모든 면에서 채은수와 닮아있었다. 각진 턱의 무뚝뚝함을 보완해주는 가느다랗고 서글서글한 눈매며 웃을 때마다 하얗게 드러나는 치아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키에 전체적으로 네모나면서도 단단해 보이는 체형이 그랬다. 비단 그뿐만이 아니었다. 심지어는 취향이나 버릇까지 똑같았다. 짬뽕은 좋아하되 자장면은 좋아하지 않았고 놀이동산은 가지만 롤러코스터는 타지 않았으며 장난기는 있으되 유머감각은 없었다.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오직 눈빛이었다. 옛 애인이 맑고 힘있는 눈망울을 지니고 있었다면 장민규 쪽은 아득히 먼 구름 저편을 향한 시선을 지니고 있었다. 장민규는 시각장애인이었다. 하지만 그 점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그 점 때문에 더 끌렸는지 몰랐다. 완벽한 아름다움은 부담스러웠지만 결핍에서 비롯된 매력은 더없이 사랑스럽게만 느껴졌다. 또한 나는 일상에서의 내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 평생 의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장민규를 만난 건 1년 전 어느 날 아침이었다. 철죽이 몽실몽실 피어난 공원 산책로에서 조깅을 하고 있을 때였다. 한 두어 바퀴쯤 돌았을 즈음이었을까? 털빛이 놀롤한 리트리버 한 마리가 제법 어미 같은 위용으로 한 사내를 이끌며 다가오는 게 보였다. 장혜인? 곧이어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한때 언론에서도 주목한 바 있던 꽤 잘나가는 만화가였던 거다. 그런데 사내는 어지간히 심심했던지 쥐고 있던 주먹만한 고무공을 대충 집어던지고는 개에게 물어오라고 명했다. 개는 묵직한 걸음을 떼며 내 쪽으로 왔다. 굴러온 공이 내 발치에서 멈춘 탓이었다. 내가 먼저 공을 차지하자 리트리버는 난감했는지 끙끙대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인마 왜 그래? 불안해진 듯 사내가 시선을 굴렸다. 이때다 싶어 그에게로 다가갔다. 장... 그제야 그는 수줍은 듯 네모난 미소를 올렸다. 여기다 사인 좀 해주시겠어요? 다짜고짜로 내가 고무공을 들이밀었는데도 그는 마치 언제든 사인할 준비가 되어 있던 양 품에서 펜을 꺼냈다. 그걸로 우리는 인연을 맺었고 이후 거의 매일같이 산책로에서 만나 데이트를 하게 된 것이다. 한데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 그에 대한 마음이 깊어갈수록 증오심도 나날이 커져만 갔다. 분명 그를 사랑하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최은수를 사랑했듯이. 하지만 과거 언제부턴가 나는 최은수를 증오하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그를 죽여버렸던 것이다. 3년 전의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를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 아니, 살인은커녕 오히려 전보다 더한 사랑이 가슴에 핏빛 잉크처럼 번지고 있었다. 빌어먹을 놈의 그 선물 상자만 아니었더라면. 3월 그의 결혼이 일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어느 날이었다. 새벽부터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오랜만에 오붓하게 산길이나 걸어보자는 것이었다. 얼른 등산채비를 하고 나섰다.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우리는 산 입구에서 만났고 두 시간 만에 정상에 올랐다. 또한 그가 애써 숨을 고르는 동안 난 다시 서둘러 내려갈 채비를 했다. 사실 그의 각진 턱 위에서 빛나는 눈부신 미소만 아니었던들 걸음을 늦추지 않았을 터였다. 앞으로 다신 그걸 보지 못하게 될까 두려웠다. 한때 그는 외딴 길로 들어서더니 내내 결혼할 그 여자 얘기만 늘어놓았다. 그 여자가 하는 짓이 얼마나 예쁜지 자기가 얼마나 그 여자를 사랑하는지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너는 모른다 따위의 얘기였다. 하마터면 웃음이 날 뻔했다. 삶은 때때로 광대들이 뛰어노는 무대가 된다. 이를테면 사랑의 눈먼자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달콤한 말들이 또 하나의 사랑의 눈먼자의 가슴에 이르러서는 고양이과의 발톱이 되어 심장을 후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약속이 있다는 핑계로 이만 하산하자고 할 때였다. 문득 그가 가방을 풀어내더니 포장된 선물 상자 하나를 꺼냈다. 뭐냐고 물을 틈도 주지 않고 풀어보라는 것이었다. 선물을 풀기 위해 바위에 앉았다. 풍덩바위라고 불리는 바위였다. 생김새가 꼭 길게 뻗은 다이빙 때 같아서 예전부터 우리끼리 붙여놓은 별명이었다. 선물 포장이 뱀 허물처럼 벗겨져 나갔다. 따라서 채은수, 녀석의 껍데기도 벗겨지고 있었다. 난데없는 선물의 의미는 아마도 알맹이 속에 있으리라. 까만 상자의 뚜껑을 여는 순간 의미는 사이버펑크의 세계로부터 현실로 옮겨져 비로소 육체를 지니게 되는 것이리라.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안에 그것이 있었다. 순명이 지어낸 은밀한 유혹. 엄마의 솜씨처럼 반듯하게 객혀진 모양. 언뜻 보아도 속옷이었다. 순간적으로 겨울 산악회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다들 산책을 나간 아침이었는데 미열이 있어 홀로 방 안에서 음악을 듣고 있었다. 무료에서 산장 뜰에나 나가보려고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누군가 덜컥 방 안으로 들어왔다. 채은수였다. 이후로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그때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았던가. 물론 어디까지나 그의 선물은 작은 불씨에 지나지 않았고 손톱만으로도 충분히 꺼버릴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불씨였다. 하지만 어쩌면 당시의 상자 안에는 세상을 온통 골마 터지게 하려는 심보의 악귀들이나 반대로 희망이라는 순백의 천사가 들어있던 게 아니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필이면 그때 광풍이 불어닥쳤다. 비이성의 불길이 삽시간에 내 영혼을 집어삼키고는 그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그리고는 세상에 풍덩바위 끝에 서있던 그를 밀어버렸던 것이다. 비명처럼 현관 벨이 울렸다. 나는 그가 꿈을 꾸는 듯한 눈망울에 내 남자친구이기를 바라며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그건 내 남자친구가 아니라 작은 소년이었다. 문을 열고 내가 무슨 일이지 하고 묻자 소년은 이거요 하면서 들고 있던 편지 봉투를 내밀었다. 나이는 한 열 살쯤으로 콧잔등에 잔뜩 쏟아진 주근깨가 어쩐지 심술구준 인상을 풍기는 아이였다. 녀석은 어린애들 사이에 한창 인기 폭발 중인 엽기토끼 아이스바를 핥고 있었다. 이게 뭔데? 몰라요. 어떤 아저씨가 802로 누나한테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본능적인 의혹이 뒤따랐다. 아저씨? 누구? 봉투를 받아주고 살폈지만 발신인이나 수신인 이름은 적혀있지 않았다. 어떻게 생긴 아저씨인데? 어느새 롤러 브레이드를 굴려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어버린 주근깨가 의무스럽게 웃었다. 어떻게 생겼냐니까. 어디서 만났는데? 몰라 이 바보야. 뭐야? 저 녀석이. 악동의 천재성이란 바로 타이밍의 예술에 있었다. 그는 아니 꼭 생쥐처럼 생겨먹은 빌어먹을 놈의 꼬마는 엘리베이터 문이 쾅 하고 닫혀지는 시간에서 바로 0.1초를 앞당겨 장난기의 진가를 발휘해버린 것이다. 반사적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허사. 괜한 불쾌감만 더해지고 말았다. 언젠간 찾아내서 주근깨가 하얗게 질리도록 혼쭐 내줘야겠다는 일념으로 겉봉을 우두둑 뜯어냈다. 아내는 다음과 같은 짤막한 글귀가 워드로 찍혀있었다. 이제 거래는 끝났다. 애인은 집으로 돌려보냈으니 안심해도 좋다. 나는 흥분을 원치 않았다. 축축한 아들의 날린. 언제부턴가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뜨거우며 뭉클한 것. 분노. 그들의 수성은 늘 꼿꼿하게 고개를 쳐들고 손톱만한 작은 불씨를 찾아 눈을 희번덕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불운을 원했다. 지옥에나 처박혀야 할 악마들은 자신들의 주인이 살얼음판 위를 걷기를 원하고 있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차례다. 온화하면서도 끈질긴 이성의 힘으로. 곧바로 9층으로 올라가 901호의 현관벨을 눌렀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카랑카랑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상의 아내인가? 제법 연륜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네, 801호인데요. 아무 반응도 없이 윙 하는 소리만 들려오더니 철컥 문이 열렸다. 안쪽에서 얼굴을 내민 여자는 의외로 고령의 노파였다. 아마도 남자의 모친인 모양이었다. 저, 실례합니다만 혹시 아드님이 안에 계신가요? 무슨 일이지요? 나는 아들이라고는 없는데. 장모님, 누가 왔어요? 안쪽에서 둔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곧 모습을 드러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어젯밤 운명적으로 나의 연인이 되어버렸던 바로 그 작자임에 틀림없었다. 한데 애석하게도 그는 운명의 여인을 단박에 알아보지는 못한 듯 두 눈을 꿈뻑거리고만 있다. 모르시겠어요? 아래층 사는 사람인데. 그러고도 남자는 한참을 생각한 끝에야 겨우 얼굴을 붉히더니 황급히 나를 문 안으로 들어서게 했다. 그러나 장모의 눈치가 보여선지 거실로 안내하진 않았다. 장모 또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잠시 바라보긴 했지만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곧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집안이 조용한 것으로 보아 다른 식구들은 외출 중인 것 같았지만 장모와 사위의 표정이 어두운 탓인지 평온해 보이는 가정 같지는 않았다. 전혀 딴판인 부스스한 머리카락에 꾀재재한 트레이닝복 차림을 보자 문득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고 있었다. 아, 어제 일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곧 사과를 드릴 참이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말에 지나지 않았다. 남자의 눈은 어떻게 일부러 찾아올 생각을 다 했지? 여자가 간도 크네 하며 적이 당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다 술 탓이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술에 취해서 제 집으로 착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내가 꿈쩍도 안 차 그는 이번에는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허리를 굽혔다. 이쯤에서 사과 따위나 받자고 찾아온 게 아님을 일러줘야 했다. 알겠어요. 그런데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물론이라고 했다. 술에 취해서 저희 집에 들어오셨다면 어떻게 들어오셨죠? 그거야 제가 술에 취해서 필름이 끊겨가지고 나는 급히 손을 내주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어떻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남자는 짓궂은 얼굴로 되물었다. 혹시 아가씨가 깜빡 잊고 문을 열어놓은 건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좋아요. 그럼 오늘 아침 이후 어디 다녀오신 적 있나요? 아닙니다. 줄곧 집에 있었어요. 마누라하고 좀 언성을 높여가지고 바람이 났을까 했는데 마누라가 먼저 나가버려서요. 괜한 걸 말했다는 듯 그가 뒤통수를 극적였다. 정말 아무데도 가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아무렴 술독에 빠졌어도 그렇지 다음날 기억까지 날려면 되겠습니까? 이게 뭐 무슨 망신인지 근데 사실 저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취해본 적은 여태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웬 젊은 남자를 본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젊은 남자요? 네, 거의 계단을 다 올라왔을 때쯤이었어요. 분명히 한 젊은 남자가 층계참에 서 있었죠. 아,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 사람을 본 후로는 이게 필름이 끊겨버렸어요. 문득 어떤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지났다. 나는 얼른 현관을 빠져나와 9층과 8층 사이의 층계참으로 뛰어내려갔다. 그리고 거기서 박하담배 꽁초 두 개를 발견했다. 해질녘 하늘은 자신의 동맥을 끊어내기라도 한 듯 붉은 빛이 낭자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를 활보했다. 지금 내 눈에 비친 그들은 다만 벌레에 불과했다. 사람들뿐만이 아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아파트의 창가에서 내려다보이는 사물들은 모두 다 벌레인지도 몰랐다. 이건 절대로 온갖 종류의 곤충이나 그들의 아기인 애벌레들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나 역시 벌레니까 말이다. 아주 가끔 벌레들의 삶이 발견되곤 한다. 이를테면 어느 날 우리는 정원에서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나뭇잎을 갉아먹고 있는 애벌레와 우연히 마주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이한 생명체의 작은 몸짓에 탄성을 질러댄다. 그는 결코 가만히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무심히 지나쳐버리는 존재가 아니었다. 단지 우리는 매순간 그가 우리의 곁에서 무얼 하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을 따름이다. 도대체 이 속옷과 관련된 악당은 뭘 하려던 것이었을까? 그는 힌트를 그것도 네 번씩이나 남겨주는 친절을 베풀었다. 첫 번째는 현관문 비밀번호였고 두 번째는 탁자 위에 놓인 물컵이었으며 세 번째는 그가 파놓은 함정에 몸소 빠진 일이었고 네 번째는 꽁초였다. 이 중 나는 흥미진진한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 추측한데 그는 적어도 두 번째가 자신의 완벽한 실수였음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어젯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로 들어가기 전에 물을 마신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절대 물을 컵에 따라 마시지 않았다. 그건 비단 어제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밝히기엔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난 가끔 물주전자 하나로 충분히 물을 마셨다. 혹시라도 구측 남자가 컵에 따라 마셨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그 정도로 정신이 있었다면 설마 집을 잘못 찾아드는 실수를 할 리가 있었을까? 더욱이 그 컵은 주방 안쪽 선반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필름이 끊겨버린 사람이 굳이 거기까지 손을 뻗어 컵을 찾아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 세 번째는 보다 더 절망적이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내 남자친구가 아닌 구측 남자가 납치된 것임을 강조했다. 즉, 남자친구를 납치했다고 하면서 구측 남자의 차림새를 운운했으며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게 함으로써 남자친구는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양 꾸미려 들었다. 하지만 그는 결정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하고 만다. 그것은 바로 애인은 집으로 돌려보냈으니 안심해도 좋다는 편지의 글귀였다. 그는 이미 내가 글귀를 보자마자 바로 구측으로 뛰어올라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즉, 구측 남자가 납치됐을 거라고 판단한 내 생각을 읽어버린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언젠가 엘리베이터에서 한 번 마주친 구측 남자에 대한 기억과 오늘 아침 버젓이 침대에 누워있던 남자 그리고 협박 전화로부터 알아낸 남자의 옷차림 이 셋을 연결하기란 나로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물며 나에 대한 상식도 전혀 없는 작자가 어떻게 감히 내 생각까지 유추해낸단 말인가. 물론 납치사건은 모두 거짓 시나리오였지만 첩첩산 중이다. 지금까지 빚어진 의혹들은 앞으로 발생될 절망에 비한다면 그저 세발의 피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었다. 사실 내가 901호에 가 있는 동안 그가 이곳에 다녀갔으리라는 예감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다. 그건 꽁초를 주울 때부터였다. 순간 함정에 빠진 돼지처럼 꾸액 하는 소리가 속에서 울려나왔다. 세상에 왜 그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을까. 그는 자신을 몸소 함정에 빠뜨린 동시에 또 다른 함정을 파놓았던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어리석게도 도대체 그는 누구이며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가에만 정신이 팔려 정작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고 있다. 그가 무엇을 저질러버렸는가를. 방으로 들어갔다. 자, 이제 두 번째 옷장 서랍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라져버렸다면 모든 게 끝장이다. 목재 손잡이를 힘껏 당겼다. 동시에 감은 눈을 번쩍 떴다. 이럴 수가. 속옷은 그대로 얌전히 놓여 있었다. 이런 생각이 너무 앞서간 걸까. 그때였다. 누군가 뒤에서 목을 와락 끌어안더니 다른 한 손으로는 날카로운 것을 목에 쿡 들이댔다. 일어서지. 귓바퀴에 전해지는 따스한 숨결. 익히 들어왔던 나직한 목소리. 장민규였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일단 조용히 일어서기로 했다. 역시 넌 똑똑한 여자야. 그런데 왜 늘 한 가지를 잊어버리는 거지? 난 말이야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걸 오늘 낮에 가져가 버렸다고 생각했겠지만 미안해. 난 그걸 어젯밤에 가지고 갔다가 오늘 낮에 돌려놓은 거야. 생각해봐. 그게 내 머릿속에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알아내려면.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더군. 역시 일치했어. 이상하지 않아? 난 3년 전에 사고로 시력을 잃고 기억까지 모두 잃었어. 남아있는 기억이라고는 오직 속옷 한 장뿐이었지. 그것도 야들야들한 여자용도 아니고 아무 재미도 없는 사내용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불과 며칠 전이었지. 저녁을 얻어먹은 담례로 떨어져 나간 네 옷장 손잡이를 손봐주고 있을 때였어.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웬 여자 옷장 서랍 속에 남자 속옷이 들어 있었던 거야. 우습지 않아. 하,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마침내 그걸 훔쳐내기로 했지. 처음엔 아주 단순한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1년 전 어느 날 내가 아파트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 네가 내 앞에 나타났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말이지 네가 해답이 돼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몰래 네 집에 들어갔지. 다행히 넌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고 한데 문제가 있었어. 훔쳐내는 건 쉽지만 그게 사라졌다는 걸 알면 곧바로 날 의심할 테니 말이야. 일단 밖으로 나가 생각을 좀 하기로 했지. 그런데 누군가가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 난 직감적으로 놈이 네가 말한 구층 녀석이라는 걸 알았지. 나하고 똑같은 향수 냄새가 났거든. 그런데 녀석이 갑자기 나한테 소리를 질렀어. 비켜! 이러고 말이야. 술 냄새가 지독해서 특별히 참고 친절을 베풀었지. 미안합니다만 알아서 가시죠. 보이지가 않아서 했더니 녀석이 내 목을 움켜잡더니 젊은 놈이 어쩌고 하면서 침을 튀기는 거야.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단지 놈의 손을 풀어내려던 것 밖에는. 근데 손을 풀어낸 순간 녀석이 계단 아래로 굴러버린 거야. 다행히 죽지는 않았더군. 그래서 놈을 끌고 와 네 옆에 눕혔지. 그리고 녀석이 깨어났을 때 네가 녀석을 의심하도록 시나리오를 구상한 거야. 물론 네가 예상대로 반응할지는 의문이었어. 그래도 혼란에 빠뜨리는 정도로는 꽤 쓸만했지. 이런저런 생각에 네가 빠져있을 때 어린 애가 쪽지를 전달하면 넌 구층으로 올라가겠지. 그리고 그 사이에 난 너희 집에 들어가 속옷을 넣어두는 거지. 물론 쓸모없는 짓거리가 될 수도 있었겠지. 모든 게 내 머릿속하고 똑같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말이야. 그런데 넌 정말 내 운명인가 봐. 똑같았거든. 넌 방금 빌어먹을 서랍을 열어 그게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어. 공원에서 봤을 때만 해도 그래. 팬의 머릿속에서 장민규라는 본명이 먼저 떠오를 수야 없지. 자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실까. 시간을 좀 주겠어? 내가 간신히 물었다. 땀에 젖은 그의 팔이 잠시 떨리는가 싶더니 이윽고 맥없이 풀어졌다. 소금기 밴 귤 냄새 비라도 온 듯 가슴이 축축했다. 밖으로 나와 탁자 위에 놓인 컵에 물을 따라 마셨다. 발코니 창문을 활짝 열었을 때 문득 3년 전 풍덩 바위에서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바위 끝에 서 있었다. 그때 나는 선물 상자를 들고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이게 뭐지? 멀쩡한 놈이 여자 속옷이 다 뭐냐. 겨울 산악회 때는 기절하는 줄 알았다. 이제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잖아. 그때 한 얘기 사실이야. 뭐? 정말 여자가 되는 수술을 받겠다고? 넌 날 버렸어. 다시는 이런 식으로 버림받고 싶지 않아. 알고 있어. 너도 나 사랑하는 거. 하지만 넌 절대로 세상 벽을 넘지 못해. 그래서 그 여자애를 선택했겠지. 넌 나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었던 거야. 바로 이 선물의 의미인 셈이지. 완전히 돌았구나. 야 난 절대 호모가 아니야. 널 보면 슬퍼져. 너무 비열해. 네 여자를 만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야. 니아 군자가 널 가지기 전에 날 먼저 가졌었다고. 순간 그가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불리한 위치의 선쪽은 오히려 그였다. 천길랑 떨어지는 그의 발뒤꿈치에서 채 반보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내가 반사적으로 그의 몸을 밀어버리자 발을 헛디딘 그가 균형을 잃고 내 목으로부터 두 손을 풀어냈다. 이어 균형을 잡으려고 버둥거리던 그의 모습은 곧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그걸로 끝이었다. 그러나 이제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처음으로 되돌려져 있었다. 우리는 다시 사랑했고 어느새 또다시 끝에 이르렀다.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걸까? 해답은 오직 나에게 있었다. 발코니 창이 미풍에 흔들렸다. 바람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어디선가 풍덩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현정 작가의 가면유희라는 작품 읽어드렸습니다. 이 작품은 당시에 나왔을 때 추리소설 업계에서는 굉장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모양이에요. 가면유희 일단 여주인공이 원래는 남성이었는데 수술을 하고서 여자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자신이 게이라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다가 주인공 여자에 의해서 실명을 하게 되고 옛 기억도 있고 그랬는데 결국 둘이 다시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채은수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던 유명 만화가였던 장민규 씨는 장민규 씨죠. 저 팬이에요. 하고 이 여성이 다가왔을 때부터 뭔가 느낌이 세 했던 거예요. 자기를 채민수로 아는 사람은 많아도 본명 장민규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여자의 서랍 속에서 남자 속옷 남성용 팬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걸 발견하고 물론 촉감으로만 어 뭐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완벽하게 확인작업을 끝내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보기엔 억지스럽다 쉽게 윗집 남자 까지 끌어들이게 됩니다. 음 글쎄 상대방을 테스트해보고 싶은 마음이 또 들어서였을까요? 그 향기의 원천인 남자를 옆에 눕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싶은 그런 심리까지 있었던 걸까요? 근데 아무튼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을 나중에 읽어보면요. 작가가 굉장히 철학에 조예가 깊은 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도 철학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모든 표현들을 보면 카프카 라캉 들레즈 이렇게 이름은 제가 들어봤던 유명 철학자들의 철학이 막 녹아있다고 합니다. 니체도 나오고요. 운명을 역사의 순환으로까지 끌어올린 작가의 인식 수준이 그만큼 넓고 깊다는 징표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왜 낭독하면서 저도 이건 좀 너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싶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렇다고 제가 거기 끼어들어서 이거는 니체의 철학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낭독을 계속 그냥 이어갔는데요. 동성애에 대한 고백들이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어쩌면 이때부터 막 시작이 됐겠죠. 2000년대 초반에 2001년에 나온 책이니까요. 나와서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현정 작가의 가면 유희 소개해드렸습니다. 글쎄요. 사랑이라는 것의 허상에 대해서 작가가 참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도 그 허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그 사랑을 너무 잘 녹여낸 소설이 아니었나 물론 구측남자의 등장에는 좀 억지가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은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공유 이런 것들 많이 해주시면 안자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행복 호르몬 행복 비타민 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네.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